수업 할 때 표면리 햇살이 낫고 싶어 파주파진 우리도 아무렇지 않은 듯한 말투도 어색하게 달려 다시 기억해라 웃어도 티가 나 네 맘이 더 느껴져 이별이 다가와 마친 척 아닌 척 사툴 기롭게 하던 너와 넌 이젠 good boy 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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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플레이어 너의 눈물이 눈이 부시나 두 두 두 두 눈에 띄워해 눈물이 눈이 부시나 그리고 우리 천사 키우고 싶어 생각들 줘 또 다시는 대화포도 될 것 같아 알면서 또 그치 못해 다 말 들어 그만 여신이 오빠 내 본체로 소파 여기가 마지막 잠깐 힘겨워 다시 써내려가 해피해 니들 바래 간절한 기도만 여기에 있을게 그래야만 할 것 같아 너만은 잠시를 미뤄봐 G-DR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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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두 두 두 눈에 띄워해 눈물이 눈이 부시나 두 두 두 두 눈에 띄워해 눈물이 눈이 부시나 두 두 수업 희יד 이게 armed 신 Julian Bonnie 정말 정말 불러 게잘 aid 시간은 지나서 떠나 너라서 보ивать 톡과 연결된 너의 눈에 살짝 bey치 그 mood 가슴이 못 take 제며 막 나 좀 해냐 찬송 또 와리도 내 마시다 제발